네 안녕하세요 제 유제이콜 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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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숨 돌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임셀럽은요. 자기가... 와우! 네. 내용 없이 어. 저는 그 외식차를 좋아한다. 맞아요.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와우! 상길씨는? 일단은... 실제로는 상길이가 애교가 많아서 저는 그래도 옆에서 힐링... 아니 근데 그 눈을 보면은 상길씨는 그냥 좀 애교가 많게 생겼어요. 아 그런가요? 자 불꽃처럼 팡팡 터지는 매력적인 그룹입니다. 제이 비제이 구호에 함께하는 아임셀럽인데요. 저희가 실시간 방송이만큼 셀럽입니다. 오늘의 기회가 한 장시간 방송에서는 첫 번째는 오늘의 기회를 한 장시간 방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아.. 쬐궁! 애정고사 시간대요. 공식. 자 컨닝하면 안됩니다. 네. 컨닝하면은... 바보. 알겠습니다. 바보 두채. 알겠습니다. 자, 삼균 영역 가장 마지막으로 아!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럼 찍고 오래 그것도 까먹은 거예요 다 쏘셨어요? 네 삼균의 혈액형은? 알죠 알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수해내는 거 아니, 이거야 꽃밭의 맥형 아니, 삼균씨 하느라 굉장히 쉬운 꽃밭의 맥형 주문해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주문했나요? 시작! 저는 원래 씨앗이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저는 물을 좋아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답니다. 자꾸문은 물을 해주세요. 예! 컴온! 상상도 못한 일이야.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임셀러 공식 명칭이 랜선 팬미팅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덕후들의 공식 시간. 이게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짝꿍들을 위해 1대1 팬미팅 현장이라 생각하고 성공률 100% 팬심 공략 부탁드려요. 나는 씨야 씨야. 씨야 씨야. 씨야 씨야. 컨닝만 하지 말고. 근데 상윤씨 아까 한 박사 누려요. 지금. 지금 너무 씨앗이야 지금. 립밤의 힘인가요? 물을 만나버렸네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버렸네요. 씨야 씨 나오고 있어요. 동글래 차. 동글래 차. 동글래 차. 동글래 차. 그래요. 아마 TMI의 연장 선수. 실망이에요. 실망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JBJ 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